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5라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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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3마리 잡았고 3일만 일하면 쉰다 3일만 일하면 쉰다 4일만 일하면 쉰다 3일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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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하면 쉰다 띠용? 안 돼 이게 떨어져도 안 죽었던 것 같은데 죽나? 죽나 보다 아멘 아멘 아직도 17단 난는데 노답이야 ED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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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앙콩이 다 해줄꺼이 저번엔 내가 잃다 블랙핸드한테 압축무타는 압축해 있다고 말하고 싶네 누가 똥이오 도저기 자꾸 바삭맞고 막 똥이 내메서 흐흐 이번 물건에 불순물이 좀 있겠어 우리 길대요? 같은 길대요? 흠 됐쨰아 개올라 으으으윽 후라이 몬 음리 흐흐 뭐야 이리와 콕 띠용 띠용 일단 내 말 들었어야지 안돼 이건 아니야 오이 씨발 이거 뭐야 갇혔어 이거 뭐야 살려줘 오 뭐야 이거 오오 미친거 아니야 이거 미친거 미친거 뭐야 이거 소지풍이 가득 찼데 왜 버그 보석 버그 살려줘 어디로 가야되 이거 뭐가 그냥 올라와 올라와 가운데서 맞나 거기 가서 왼쪽으로 아니아니아니 그냥 왼쪽게 어 나 갈아 가 가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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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 미안 폭군도 아닌데 2내면서 쏴면 힐이 좀 빡세겠다 여기 힐 존나 센데도 힘들어하네 지금 애들 탱이 누구에요? 림이에요? 아니요 녹달 캐릭이 탱하고 있는데 갓 양조 아닙니까 플레이 림 바로 간다 찾자 이제 죽이지 마 죽이지 마 안돼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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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엿 그 타워모니지 정복잡아 옹굴짓는 영혼의 뿔피리가 나왔어요 좋겠다 아우... 먹자 어둠의 음혈 신화잖아? 신화를 한 번도 안 왔잖아 어 어... 너 계속 업적 들잖아 그래서 갑니다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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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침입자들은 어디 있는 거야 2개 나왔어? 당장 뭉개버려라 당장 제압자만 2개 나왔네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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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